내 이름을 몰라주니 맘에 기다리긴 이제 힘들어 약속하기만 해 전하시는데 나의 애기 아신밤에 툭툭 차게 돼! 여러분 여의들 한창입니다. 어? 딱 내 파트다. 김우현 님 안 계십니까? 김우현 님 다시 한 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. 김우현 님 안 계십니까? 한강시민공원에 계시는 김우현 님 김우현 님 다이아 버스킹 공원에 계신 김우현 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낙실의 당첨을 축하합니다. 네 그러면 저희 더 모여볼까요 다이아? 네! 좀 앞으로 모여도 될 것 같아요. 저희 이제 마지막 버스킹 마무리를 했는데 여러분들과 단체사진 한 번 찍고 하이터치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대신 안전에 안전을 잘 지켜주셔야지 저희도 안전하고 여러분도 안전하시니까 꼭 지켜주시길 바라구요. 저희 단체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진행합시다. 다이아야! up weapons 날씨 감사합니다.